이번은 동사를 줬어요. 우리한테 has worked 현재 원료가 이미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빈칸부터 문장 끝까지 보면 빈칸 다음에 숫자 기수 더하기 명사 시간 명사가 있는데 빈칸부터 years 까지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냐면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어야만 현재 완료와 시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세를 아까 썼는데 over나 for나 in이나 during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대조해 보니까 지금은 for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호텔, 리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의미상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토익에 나오는 현재 완료는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 계속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의 뜻을 측정하기 위해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이 기간 표시가 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or the last, past 다음에 시간 명사 또는 지금처럼 for, more than, 또는 이게 뭐하던이 없어도 상관없죠. for 다음에 기수 더하기 시간 명사 가능합니다. 그렇죠? 1번은 여러분이 a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도 우리 1번 문제와 본질이 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2번은 여러분께 어떤 내용을 물어봤냐면 2번에서 주절의 동사를 보니까 has been, 현재 완료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being한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being한 다음에 주어 다음에 was named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1번과 다른 게 뭐냐면, 현재 완료를 갖다가 꼭 써야 되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의미를 갖다가 완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떤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sense입니다. 이 sense가 나오게 되면 선택지 질문에 sense가 있죠. 물론 뭐 sense가 답이 되겠습니다만, 이 sense가 나와 있으면, 시제 문제에서 sense가 나와 있으면, 항상 조심하실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ke ora 들어가겠습니다. doll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